지금 굉장히 떨리고 설레고 좋습니다. 일단은 안 떨린다고 하면은 진짜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늘 무대에서 연주만 하다가 이렇게 또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아티스트니까 확실하게 좀 괜찮은 무대 선보이도록 어떤 음악이 사실 나올지 몰라가지고 긴장이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일단 잠깐 목소리를 들었을 때 목소리가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아주 그 협주가 기대가 되네요. 부각을 전공을 하고 있어서 아마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좋은 연주 선보이겠습니다. 들으시죠 지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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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로다 우리 바로 내 사랑 우리 바로 내 사랑 아멘 우리 사랑 우리 바로 내 사랑 아멘 우리 바로 내 사랑 아멘 사랑이로다 사랑이 사랑이 아멘 음악이 딱 나왔는데 당황했어요. 일단 제가 주로 해왔던 음악은 전통음악을 많이 해왔는데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당황을 하는 와중에 동민 씨가 탁 차고 나와줘서 아 의지를 해야겠구나 잘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 병이 좀 있어가지고 참지를 못해요. 사실 진짜 약간 그런 뽕짝이나 약간 역시 이런 게 좀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미로운 음악이 나와서 오히려 좀 긴장됐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던 것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의 클래식과 한번 또 협연을 해봤던 적이 있어가지고 바로 약간 느낌을 찾아가지고 사랑가로 했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자기소개 자기소개 저부터 할까요? 형님 먼저 소리하고 탈춤추는 피리 연주자입니다. 끝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는 힌트를 드리자면 SNS를 열심히 하는 대금 연주자입니다. 열심대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소리꾼입니다. 성악 아티스트 분께서는 방송 출연을 많이 하셨죠? 어... 네!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동상이몽 저 같은 경우에는 풍류대장 라마 두 분이 너무 유명해서 제가 단어를 얘기해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불교에 귀한 네? 네? 불교에 귀한 가무학에 등한 전통 예능인 멋있다. 블라인드 치우셨어요? 어? 그게 자동이야. 하나 둘 셋 아아아아악! 안녕하세요. 맞네. 맞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김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금 연주가 하동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리도 하고 탈춤도 추고 피리도 부는 김대환입니다. 어떻게 그냥 듣고서 이렇게 음악을 자연스럽게 만드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약간 질투가 나기도 한 게 정말 최고의 악기는 목소리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시선집중이 되더라고요. 연주를 하면서도 정말 처음에 대금이 먼저 쫙 나오는데 너무 탄탄 그다음 피리가 대금이 빠지고 피리가 받쳐주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너무 조화가 잘 어울리고 또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이고 잠 못 자겠다. 라니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떠오르는 진짜 완전히 별이시잖아요. 지금 국악계에 진짜 스타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 유명해지셔서 나중에 저희를 세션으로 쓰는 생각 불러맞으세요. 아 예 그거는 뭐 다른 말이었고요. 어쨌든 라니님 정말 응원합니다. 진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뛰어난 연주자분들이라고 느껴서 정말 나중에 같이 한번 무대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몸소 체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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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